31세 미만 불법 체류자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의 신청 수수료를 무이자로 빌려주고, 일부 금액은 매칭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시작됐습니다. 갚아나가는 동안 크레딧 점수도 쌓을 수 있게 됩니다. 보도에 김한회 기자입니다. 다카의 신청 또는 갱신 비용은 465달러. 일부 가정에서는 한 번에 감당하기 힘든 액수입니다. 실제로 민족학교에 찾아온 추방유예 신청자 중 재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. 비영리단체 미션 에셋이 민족학교와 손잡고, 다카 신청자들에게 무이자로 수수료를 빌려주는 랜딩 서클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. 디즈니 패밀리 파운데이션에서 신청료 465달러 중 30%인 155달러를 매칭해주고, 신청자는 나머지 310달러를 10개월 동안 한 달에 31달러씩 갚아나가면 됩니다. 페이먼트를 하는 동안 신청자의 크레딧 점수도 올라갑니다. 다카 신청 자격이 되는 경우 90분가량의 파이낸셜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. 11살에 엄마를 따라 미국으로 왔지만,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불법 체류 신부님을 알게 된 홍주영 군. 지난 2012년 다카를 통해 새로운 삶을 얻었지만, 지난해 갱신 시기에 당장 465달러를 구할 수 없어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았습니다. 주영 군은 랜딩서클을 통해 기간 내에 다카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었고, 현재 높은 크레딧 점수까지 쌓아가고 있습니다. 랜딩서클과 디즈니 파운데이션은 올해 총 300명에게 매칭과 무이자 랜딩 프로그램을 제공하며, 한인 커뮤니티에는 70명분의 혜택이 배당됐습니다. 민족학교는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, 70명 이후 신청자들은 30%의 매칭은 받지 못하지만 무이자로 465달러를 빌릴 수 있습니다. LA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. 영상편집 및 자막 제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.